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곽상도 50억 건은 한국 역사의 엄청난 흑역사로 남을 겁니다. 당연히 이게 나라냐 라는 반응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상민 탄핵안 가결을 두고 대통령실은 왜 격앙됩니까? 2023년 정말 스펙타클합니다. 박지원 전 원장은 이를 두고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뼈때리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에선 이상민 탄핵 다음으로 김건희 특검에 집중한다고 하죠. 지금 김건희 특검 요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속도를 내기 위해 패스트트랙에 나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주가 조작, 허위 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이것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야 되고요. 하루라도 빨리 특검을 가동하기 위해 2월 내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내일 권우수 주가 조작 혐의 1심 선고 이후에 보다 더 가속화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많은 시민들 또한 김건희 특검 반드시 해라. 당연한 거 아니냐. 김건희는 한국 사람 아니냐. 그리고 이상민 탄핵은 법 문제 이전에 일륜과 양심의 문제다. 어떻게 저런 인간이 뻔뻔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수 있냐. 이런 비판들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조선일보가 조국 전 장관과 조민 씨에게 각각 700만원, 총 1,400만원 배상을 하는 게 확정됐다고 합니다. 조민 씨가 세브란스 병원에 찾아가 인턴하고 싶다. 이런 말을 했다고 황당한 보도를 했었는데 이게 택도 없는 소리였고요. 결국에는 법원 측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여 1,400만원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질른 짓을 보면 이게 1,400만원으로 배상이 가능할까 싶은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당시 이걸로도 어마어마한 욕을 먹었습니다. 분명히 지금도 저걸 사실로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요. 어쨌든 이렇게 따박따박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보고요.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도 허위 사실을 쏟아냈던 국민의힘 장기표 씨가 1심 벌금형 선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벌금 700만원 선고를 받았는데 장기표 씨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 후보이 됐었죠. 당시 이재명 대표와 그 가족분들을 향해 오만 헛소리들을 남발했었는데 재판부에선 장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객관적 자료 없이 무제한으로 의혹 제기하는 것까지 허용할 수는 없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솜방망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하나씩 바로 잡아가는 사례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 또한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현재 윤석열 저격수로 알려진 이준석 전 대표가 다시 돌아와서 용산과 친륜 세력들이 꽤나 골치 아파하고 있는 상황이죠. 새해 들어서 공개 발언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나경원 씨와 관련해서도 실컷 때려놓고 다음번에 좀만 잘해주면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다음에 또 때리자 이럴 거란 식으로 평가했고요. 당비 300만원 타령하니 이에 대해선 나도 200만원 냈는데 그럼 내 입은 왜 그렇게 막은 거냐라고 모순점을 꼬집기도 했죠. 그리고 최근 김기현 나경원 모습에 이거 가정법원 밖에서 많이 보이던 장면이다. 이런 식으로 조롱하기도 하는데 야 진짜 윤해관들 입장에선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쨌든 이준석 씨의 조롱에 대해서는 이번 주 1일 매주하는 생방송을 통해 보다 더 자세히 생각을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참고로 천아람 후보도 이와 똑같은 주장을 했는데 최근 이준석 전 대표를 등에 얻고 경선 때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상대 후보들에게 질문하겠다. 결국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까지 날아가려고 하는 마당에 이렇게 하면 정치는 누구랑 하냐 그러면서 윤해관들을 정면 저격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잘하나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런 포스터를 이준석 전 대표가 공개하는데 이건 누가 보더라도 홍찍자지 밈에 탑승하려는 거 아닙니까. 잘나가다가 갑자기 저게 뭡니까.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문재인 정부 비난만 하고 있는데 아베가 문재인 정부 욕만 했던 거랑 뭐가 크게 다른가 싶은 생각밖에 안 듭니다. 한강의 기적도 일본의 원조금 덕이었다 그러고 아베 회고록에는 한국이 총 61차례나 언급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반의를 정권부양에 이용한다 이런 헛소리를 남발해놨다 하는데요.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서도 전범 참배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선 확신범이란 얘기까지 하는데 저런 일본에 질질 끌려다니는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한국을 혼쭐 내겠다더니 오히려 아베 수출 규제 역효과로 일본 내부에서도 언론이 엄청나게 비판을 했었는데 오히려 한국 자칭 보수들은 이런 사실을 애써 부정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도 어마어마한데 그냥 어영부영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일본은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 용역권 문제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정부가 앞장서서 이런 문제들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범기에는 격려를 왜 합니까 도대체? 이런 윤석열 정부 도저히 그냥 냅둘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트리키의 시리아 지진 사망자가 1만 5천명을 넘겼다고 합니다. 10만명을 넘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부디 추가 사망자들이 나오질 않길 바라며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